김교x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보민아, 보민 두 다리 아니야. 나도 집어넣고 왔어. 그래, 두 다리. 보민아, 두 다리 먹어줘야지. 두 다리가 방금 오독한 비젤이 안돼요. 아, 그럼 뭐예요? 차리비야. 아, 그럼 그래. 보민아, 먹어줘야지. 응. 술은. 실로야. 난 그냥 차리비. 빠진 거 같아. 어? 빠졌다고? 나 아예. 나도 맨날 먹는데 술을 너무 술을 맨날 먹더라고. 나 다 먹는 거 같아. 나 그때 오히려 술 안 먹는다고 나온 거였는데 그 이유도 모르거든. 아, 맞잖아. 그러니까. 잘 됐네. 아, 그래, 파츠가? 아니. 아니, 두부도 안 해. 아, 웬일이야. 침프들이 열심히 노는데? 아니, 난 아예 하는데. 더 하는데. 나 그때 더 하는 거 같아. 응. 가까워 보네. 그치? 나 이제 더, 날씨 더 밝아지고 더 좋아할 텐데. 아, 나. 추우지. 아, 추우지. 아, 추우지. 그런 것 같아. 아, 그거 때문에 코코코이 아저씨거든요. 코코코이 주고 아저씨.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아, 진짜 고워. 오. 아, 저 어디서 만들어서. 까꿍. 그래? 아, 그래. 아이. 아, 추우지. 어? 아, 아, 추우지. 아, 안 추우지. 그러니까 그러게. 그렇기는 햇살이 가면 에빙이 아니네 맛있다 그니까 보시네 봉투다리 어? 봉투다리라서 어! 이거 이렇게 속까지 해가지고 맞아 맞아 나 언니밖에 안 보이지? 너만 보인단 말이야 저런지 모르네 사람들은 운동하는데 얘긴 채 먹고 있는데 난 수고했어 오 아이 도착해 왜? 고백 안 하는 사람인데 고백했다 미란네 어 와이 너무 짧아졌어 정말 짧아진 거 같아 그래? 아 왜 머리가 빨라 이제 볼른데 그렇게 생각해 아 그렇게 해야 돼 이제 나도 봄되면 무조건 갈게 해야 돼 우리 동네 어 그게 낯설 짱이지 낯설 아 술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냐고 진짜 세병째인데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 되게 많이 먹는 거 같은데 되게 괜찮다 그치 되게 빨리 우리가 되게 빨리 먹고 있어 어 빨리 먹고 있는데도 되게 되게 잔잔하게 가는 거 같은데 먹는 거 지금 세병째는 많이 먹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면? 그치 얼마 얼마 안 되고 근데 이게 좀 깐 거 같은데 좀 더 진짜 어 완전 놀라 이럴 거 같은데 다시 약간 알다자해지는 나가면은 그럼 이제 부평공원에 다 버리면서 바람 쐬고 이제 응 2차 가야지 2차 이렇게 했어 아 아기들 많이 먹어 미쳤나 이미 Tal Seven 나 일상자나 형 아멘 왜 이래? 딱 숨이 내 입거리고 있지? 니가 얼굴 한 걸 해? 엄마 이리 와! 와! 나의 사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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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인 건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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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인건가요 둘 나의 사랑 나는 날 모두 달콤하게 날 미신하게 저녁이 너는 내 모습이 저녁이 지시하게